카니발 KA4 2024년 신형 더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국내 최초 튜닝협회 인증 합법보조제동 등 LED 면발광 테일램프 탑재된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하이리무진 싱크율 99%로 수납과 외관 모두 갖춘 명품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카니발 캠핑 루프박스 선택 시 우선 조건은 바로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 용량 700m,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더 이상의 진화는 없다. 카니발 루프박스의 끝판왕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차량의 새로운 컬러 세라믹 실버, 아이보리 실버, 컬러 외, 전 컬러 준비 완료,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의 어닝, 어닝 룸, 전동 스텝, 각종 고정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커트, 바디킷, 공간 네일, 빌스쿤티 테일램프, 식빵 등 기타 다양한 카니발 차량 용품을 한 방에 싹 당일 모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하며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고 차량 지붕 위에는 보강재를 루프박스 밑에는 쿠션을 부착해드리고 있어요. 라인 루프박스 위에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제가 80km는 되지 않지만 이게 하중이 80km까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소재는 또한 FRP로 제작했기 때문에 역시나 튼튼하다는 거. 제 양옆으로 펼쳐진 이 날개의 속으로는요. 적재 용량은요. 무려 700m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 따라하면 안 되고요. 조심해 주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라고요? 바로 대원지 프렌드입니다. 국내 루프박스 제품 중 유일하게 루프박스에 지게 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암혁과 내구성을 가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이며 차량 지붕 위에 올려진 루프박스를 차량과 튼튼하게 고정하며 LED 점등을 위한 대선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전 컬러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착 중 하자 발견 시 바로 루프박스를 교체하여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원지 프렌드에서 루프박스 장착 시 전용 매트와 그물망 서비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루프박스 단차 조정 및 AS 관련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본사 매장에 방문하여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 후 완벽한 퀄리티, 작업 숙련도, 사후 AS까지 생각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우측 4개의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1개의 통고무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 몰딩 및 리벤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대원집 프렌드는 고향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저희 매장으로 루프박스에 다양한 용품을 장착하시러 방문 중이신데요. 저희 매장과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쉬어 장착하시러 오시는 이유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AS건에 대해 즉각 처리를 진행해드릴 수 있는 다량의 재고를 보여 중이며 판매와 장착을 동시에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운반비와 공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프박스 장착하시러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추가 장착하시는 상품 바로 사이드 스텝인데요. 카니발 차량에는 9가지의 사이드 스텝이 있으며 용도와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루프박스 후면의 반사판이었죠. 이 부분이 보조제동 등 면발광 LED 테일램프로 바뀌어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단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화 승인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가져오시지 않으셨거나 자동차 등록일이 며칠 안되면 차량번호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QR코드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시고 QR코드를 붙여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장 이용 시 어닝을 탈거 후 세차하셔야 하며 요즘 자동세차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세차를 진행하세요.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경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남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방에 한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카니발 차량의 다양한 사이드 스텝들이고요. 사이드 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RV, SUV 필수품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에이지 바디킷은 전후면 바디킷과 머플러팁, 그리고 하단 그릴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용 에이지 후면 바디킷에 에이지 머플러팁이 매립되어 있어 장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공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차량의 상하단 그릴을 일체감 있게 연출이 가능한 하단 그릴로 시공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전차종 공용인 식빵 등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위급상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 2차 사고 예방 효과와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 차박 캠핑무드 등 LED 웜화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되는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업, 대원지 프렌드에는 다양한 RV, S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대기 시간 동안 두 곳의 넓은 휴게실을 이용해 주세요. 신차 검수, 루프박스, 선팅, 공간네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후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 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기술력이 지닥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후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대원지 프렌드에는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오로라 블랙홀 컬러 차량에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Jacobson 스팸드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